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흥겨운 스윙, 재즈의 선율이 한여름밤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어제저녁 7시 30분 케나플라이 기차역 건너편 허일러팍에서는 로버트 로렌스 악단의 재즈 공연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로렌스 악단과 수잔 셔먼 지휘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12년 동안 각종 이벤트와 페스티벌에서 연주 활동을 해왔습니다. 로렌스 악단은 1, 2부로 나누어 Take the Train, 차탄우가 츄츄,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등 총 21곡의 귀에 익숙한 재즈 넘버를 연주했으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재즈 싱어 벤 마틴이 무대에 올라 I've got you under my skin 등 프랭크 시나트라의 히트곡을 열창했습니다. 근처 식당 등의 야외에 마련된 식탁에서 차와 식사를 나누는 손님들도 건너편 공원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더욱 운치 있는 저녁 시간을 즐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비 내린 후 서늘한 여름 저녁, 노부부, 아이들 등 가족들이 함께 공원에 나와 재즈의 선율을 들으며 한낮에 열기를 식히는 모습에서 여름밤의 낭만이 흠뻑 느껴졌습니다. 각 타운의 여름 음악회 일정은 타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